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최근에 있는 영상이 생긴 소 milk을 준비했어요. 여러분, 여전히 좋은 소금을 준비했어요. 첫 번째는 호박의 오리곤을 준비한 소금 같은 방법이 있어요! 여러분, 새로운 소금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충전소 액체한 소금을 준비했어요... 진짜 뒷품도 그냥 얇은 faze 너무 맛있엉 치킨을 먹으러 가요 천천히 먹으러 가요 이 정도면 맛있다 지금 여기가 보니까